전설 야담 눈감으면 코 베어갈 세상 에비아 에이튀 1587년 일본 전역을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할 일 없어진 하급 무사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외부 침략을 결심했습니다. 토요토미는 중국으로 가는 길을 내놓으라며 1592년 정격적으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이로써 7년 전쟁 임진련에 처음 발생했다 하여 이른바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일본은 무려 7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조선 땅을 어지럽혔습니다. 관청은 물론 민가를 약탈하고 불을 질러 곳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토요토미는 한술도 떠 한반도를 짓밟은 일본 군사들에게 눈에 보이는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전투 결과를 증명하려면 조선인들의 코를 베어 봉국으로 보내라라는 지시가 그것입니다. 머리는 너무 크니 코를 베어라. 얼마나 베야 합니까? 병사 한 사람당 3개씩. 참으로 참혹한 명령이었지만 일본 병사들은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외군들은 할당받은 3개의 코를 채우고자 닥치는 대로 코를 베었습니다. 조선 군인과 민간인, 죽은 자와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코를 서슴없이 베었습니다. 외군들은 자신의 전적을 경쟁적으로 자랑하고자 필요 이상의 코를 잘라냈습니다. 그로 인해 조선에는 코가 없는 처참한 상태의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외군들은 그렇게 잔인하게 베어낸 코를 소금식 초석회 등으로 방부 처리한 뒤 대나무 바구니에 1천 개씩 넣고 배에 실어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외군들이 이렇게 베어간 조선인의 코는 기록에 나타난 것만 무려 60만 개가 넘었습니다. 실제로는 기록보다 훨씬 많은 몹쓸 짓이 벌어졌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그걸로 호무덤을 만들고 일길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교토에 남아있는 조선인이 정해만 조선인 약 2만 명의 코가 묻혀 있습니다. 이 무덤 명칭은 폴레비총, 즉 호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도시대 유학자 하야시, 라자니, 토요토미 히데요시보에서 코를 자른 것은 야만적이라며 2천, 즉 귀무덤이라고 썼기에 조선인 귀무덤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코를 자르는 행위는 야만적인 일임에 분명했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자 유성룡은 당시 참상에 대해 징비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적병은 가는 곳마다 민가를 불태우고 백성을 죽였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을 붙잡기만 하면 코를 베어 위세를 부린 까닭에 그들이 도착할 무렵 사람들은 도망치기에 바빴다. 섬뜩한 속담, 눈 감으면 코 베어갈 세상은 이런 아픈 사연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아이들도 칼부림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라도의 피해가 특히 컸는데 이 지역에서 외군을 뷰와 코를 베어가는 남자라는 뜻으로 이미야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연유하여 우는 아이를 달랠 때 울면 안 돼. 애비야, 에이피. 라고 말하게 됐고 나중에는 아이가 위험하거나 더러운 것을 만질 때도 썼습니다. 이렇듯 몹시 처참하고 가슴 아픈 사연을 담은 눈 감으면 코 베어갈 세상이라는 속담은 흔히 세상인심이 몹시 험하고 각박할 때 쓰입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라고도 말하는 데이는 시골 사람이 서울에서 사람을 믿고 방심하다 봉변당했을 때 세상인심이 고약하다는 말로 썼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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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습니다.